반윤 연대 측면에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가 또 관심사죠.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의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논란은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권유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은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저도 반윤 윤석열 대통령 권력 팽창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입법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하는데 입법부까지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런데 그거랑 무슨 탄핵하는 거랑은 완전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대안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현주 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만 사실 이상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외연 확장 이런 것 때문에 복당을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미 나가버린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게 순서에 사실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전 민주당이었으면 그냥 수박이에요. 계속 문재인 정권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들어와서도 그냥 고분고분 안 계실 거거든요. 그걸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장점인데 외원 확장 때문에 이미 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고 국민의힘 넘어갔던 분들한테는 받아들이고 국민들 시선에서 논리적 적합성이 있어 보이는 행보로 보이겠느냐라는 거는 생각을 하면서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영섭 단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의 복당에서 들어가는 게 총선 국면에서 좋아요? 저희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뭐 이현주 의원이 스피커로서 굉장히 큰 스피커로서 언론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이 있든 제3당의 당적이 있든 아니면 단독으로 움직이시든 그 나름의 스피커 쪽으로서는 세게 발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굉장히 민주당의 이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메이저리그 프로야구에 팀을 옮기는 선수가 전의맨이라고 하는데 그 전의맨이 능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팀을 옮겨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복당을 해서 공천을 받으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보수당으로 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가서 공천을 이렇게 받는 세 번을 받는 이런 분이 역사상 있었나 싶어요. 제가 아는 이상민 의원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억으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상민 의원 있다 그러시니까 그럴 수 있군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긴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넘어오시는 분들을 전향자라고 우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화가 달라요. 민주당의 문화가 너무 내가 아는 민주당 문화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는데 박지원 대표도 들어보셨어요. 우선 중요한 건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문모님이라는 말이 2017년 대선 때 생긴 게 박지원 원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큰 인사를 하셔서 국정원장이 되시고 그리고 민주당이 입당했습니다. 그때 똑같은 홍역을 치렀어요. 이런 홍역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하실 때 뭐 거기는 주사파에서 전향한 하태경 의원도 있고 전향만 하면 우대한다. 그게 전 너무 이상했어요. 한 번 주사파면 머릿속에 영원히 주사파라고 민주당 쪽에는 얘기하시는 분위기면서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향에서 국힘 가면 모든 게 용서됩니까? 그래서 늘 그쪽은 기준을 좀 공평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법적으로나 뭐나 이런 말씀 드리고 당장에 이상민 의원 있습니다. 그분은 열린우리당 되셨다가 다시 자민연인가? 거기 가서 또 국회의원 되시고 다시 민주당 오셨다가 이번에 다시 국힘 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천 주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공평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들어올 때 정말 지도부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냥 이건 저는 총선 전에 지도부가 여야가 이합집산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붙이는 쪽에 점수를 주는 게 일반적이니 그런 총선 전략에서 하시면 제 개인 의견은 있지만 존중합니다. 그런데 좀 아까 말씀하신 탈당한 의원들 설득하라?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현주 의원이 들어오면서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면 내가 들어올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가신 분들은 당대표를 시안을 두고 저는 처음 봤어요. 그것도 또. 당대표 쫓아내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야. 그런데 당대표한테 시안을 주고 언제까지 안 나가면 통합 비대위 구성 안 하면 내가 탈당할까?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나간 분들이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을 안 했겠습니까? 설득을 여러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무조건 물러나야 돼. 이걸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도 그러면 세 분을 설득을 해요. 그럼 개미당이 오늘 창당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다시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득은 많이 했죠. 저는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설득할 수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설득에 성공시키라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였어야 되는데 그건 부족했다 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는 민주당으로 돌아가시는 걸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은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상민 의원은 거기에 현역 의원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석이라도 더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현주 의원은 현역 의원 또 아니신데 어머 그거는 그러면 현역 의원 프리미엄만 특혜만 인정하시고 그 이현주 의원이 갖고 있는 빅스피커는 인정 안 하시는 거니까 비중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비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꼬인 게 이현주 의원이 사실은 영입돼서 들어가면 사실 아무래도 국회 배지를 염두에 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복당 조건으로 총선 불출마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명 강성그룹에서는 오히려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가 복당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정성호 의원이 설득하고 그랬다고는 하던데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현주 전 의원의 독특한 경력하고 있는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쌍방향 저격수라는 거죠. 쌍방향 저격수.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사실은 딱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 과정에서 친명, 비명 간의 논란이 많잖아요. 비명 친문계들이죠. 이들도 제압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최근에 다 출마하겠다고 나서면서 지금 친명계 민주당 혁신행동그룹, 강성그룹에서는 지난 정권의 책임론까지 제기하면서 막지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현주 전 의원이 들어오면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명계, 친문계들을 제압해 나가는 그런 저격수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천 국면입니다. 공천 마무리돼서 본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분이 또 친윤 저격수로서 계속 활동을, 반윤 저격수로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본선 때도 또 이분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독특한 존재같이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복당 권유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그렇다면 관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쌍방향 저격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가는 사람. 상당히 좀 센 표현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이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적으로 관계가 나쁘지 않은 이현주 의원이나 유인태 총장님. 제가 모셨던 분이고 싶습니다.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아까 최민희 의원님 지적을 제가 수용해서 나간 분들부터 설득하라는 말을 제가 철회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당내에서 지금 친명 친문 붙어서 전 정부 인사들 쫓아내라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당직자 출신들까지 나와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면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방식 아닙니까. 나가는 분들 설득을 못한다 치더라도 아직 계시는 분들이라도 뭔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하라 이럴 거면 문주당이 그거 책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다 친문이었어요. 누가 친명이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좀 통합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계속 누구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칠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글 읽어드리고 최민희 의원님께 드릴게요. 엇갈립니다. 주장이. 이현주 의원. 과연 민주당에 필요한 인물일까요. 이런 의무부를 찍어주신 분이 있고요. 철새 낙인 찍혀서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준석이랑 북콘서트 하러 다니던 분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 반면에 어찌 됐든 입당하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잘 싸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남자들 10명 몫을 하는 훌륭한 여장구다. 민주당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통합 차원서 복탕에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무슨 계산을 해서 쌍방향 저격수로 이 사람을 쓰겠다. 진짜 그거 아닙니다. 제가 정성호 의원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총선 때, 청거 때 보면 사람을 플러스 플러스 하는 쪽은 이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 쪽이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현주 의원이 뭐 이러이러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을 크게 봐서 복당하면 좋겠다라고 정성호 의원이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 같은 민주당에 있을 때 같은 계파라고 할까? 김한길 대표 계파였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예를 들면 문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저는 대표 친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정치 안 하시겠다는 걸 양상까지 내려와서 설득해서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고 혁신과 통합 모시고 그리고 사무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 친문이고 이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늘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문정부 인사들이 그러면 다 문제냐. 민주당의 공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되면 못하는 거고 문제 없는 분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명 친문 나누어서 공정 기준으로 하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네. 오늘 원영섭 단장님이 시사일번지 패널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부산진갑 ABUV에 등록을 하실 생각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KBC 박영환 시사일번지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만나가지고 너무나 영광 내 자리였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시거나 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의하시지 않은 분들의 의견까지 소중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제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전하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앵커가 뽑은 댓글 당첨자는 황서리님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